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와일드헌탐 보도하겠습니다 아 유니온은 2074 그렇다는 것은 기본적인 링크가 다 있다는 것이겠죠 아 그렇습니다 아 젠팩업은 뭔가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와우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반지가 한짝이 없군요 아 9%짜리 주얼링 12%에 블라썸링 9%에 EPI 반지 5회 40에 성배 84 9%에 에디공 10 어 앱솔랩스 크로스보 79초 배 15포 안작되어 있고 아 이탈이군요 방보공의 공격력 맥커네이터 966에 에디는 없고 6회 20초 어 가이시 10인거 보니까 직접 만드셨나보군요 그 다음에 혼모기 9% 5회 60초 15%인데 에디가 또 없군요 4회 48 12%에 에디공 13 12% 12% 5회 35 6회 20초 10성 21%에 에디공 10 하이 6회 40에 닐조무즈로 15% 아 그렇군요 아 6%에 공사 956이긴 하지만 추업가가 좀 아쉽군요 10성 10성 아 75 추업 15%에 에디 011 아 전체적으로 잠재는 그런데 에디가 아쉽고 아 그렇군요 별이 다 안달려있다는 점 아 구고력이 왜케 많은거요 다 레전 올려보려다가 못올린거 같은데 54에 06초 구고력에 010 아 보보 데미지군요 엠블럼 반공공에 에디공 12 아 아 폐짝은 따로 안들리지 지금 한번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아 목소리 좀 더 크게 가능하십니까 아아 들려요? 아 네네 네네 아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아 루시드 노멀 루시드까지 좀 가보려는데 뭐 부족한거 그런거 좀 아 보통 노멀 루시드 기준이요 어 어 17성 유닉 둘둘에 네네 위점 레전드 리어 무기류 네 그리고 아케인 포스하고 레벨이겠죠 아 그럼 그정도만 좀 스펙업하면은 네네 235에 포스 540 아 그정도만 하면 이제 됐고 끝난건가요 어 네네 17성 유닉 둘둘에 네네 포스 540에 레벨 235에요 아 아 알겠습니다 아아 끝났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아 저 원래 이게 데리컨까지 되는줄 알았는데 네네 아 그건 안된다 그러셔가지고 아 아 아 최초격이 필수라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아 아 더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보시지요 뭔가 아 아 전 데리컨 안되는데 원래 그게 주긴 했는데 아 그게 주였습니까 네네 아 혼자 오늘 한 다섯번 했는데 안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 아쉬워서 제가 또 해드려야겠군요 아 아 이거 아 역시 뭐지 와일드헌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알려줘 보십시오 와일드헌터 아 제규어 소환하는게 6번에 돼있을거거든요 예예 그걸로 제규어 스킬로 아 처음부터 제가 딱 카베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됩니까 일단 처음에 그냥 일단 풀 이거 잡업 다 켜놓은 상태로 그렇게 얘기하면 모릅니다 번호로 얘기해 주십시오 어 인 인셀트랑 저 홈이랑 저기 뭐 이거는 자동버프 아닙니까 네 그거랑 네 페이지다운이랑 1번 1번 2번 3,4,5 1,2,3,4,5 1,2,3,4,5요 네네 네네 그리고 그냥 발칸으로만 계속 쓰면 되가지고 이게 딱히 발칸 없어요 그레네이드 D D 누르면서 같이 딜 넣어주세요 발칸은 어디있습니까 아 시프트요 아 시프트랑 그리고 그레네이드는 D 아 나머지 스킬은 다 필요없습니까 요것만 하면 됩니까 그럼 F1 F1 F3 F5로 네 그리고 그 재규어 스택 3스택 쌓이면 좀 대미 더 들어가서 그거 스택만 좀 신경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깼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깨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1,2,3,4,5는 너무 멀고 아이고 아니 2번은 매용이자다 누구요 이준호님 후원 2,000원 상원은 영어로 아 이것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를 위해 희생하시는 빛먼치 당신은 도대체 고맙습니다 아 QWER로 가야될 것 같은데 QWER로 가야될 것 같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얘는 어차피 잘 안쓰니까 이렇게 가고 아 아 아 아니 말 dan 아 e 아 이게 오차 스킬 아닌데? X가 바인드잖아요 그죠 아 오케이 됐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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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바로 깨보겠습니다. 아, 아무도 없네요. 조용하군요. 아아, 이거 지금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 데미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아, 바로 갑니다. 일단은 X의 바인딩을 쓸 준비를 하고. 아, 바로 한 번 죽어주고 좋았습니다. 아, 이거 바인드 아닙니까? 아, 무적기인가 이게? 아, 아, 그런 건가? 아, 잠깐만요. 이게 아니었는데 시나리오는. 아, 아, 무적기가 아니라 바인드에 였군요. 아, 아, 무적기가 아니라 바인드에 였군요. 바스, 바스. 뭐 Ca? 어 뭐야? 아우, 이게 바인드였습니까? 털어든다 흔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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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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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네 아 버틸 수 있나? 어우 살았다 아 위험했네 와 아 일단 깼으니까 뭐 아잇 같은 거 있나? 아 아잇은 없고 쏠 쉼이.. 쏠 쉼도 없고 아 그냥 잡아야겠군 아 자체끼다 아 오케이 9개 15개면은 무기를 뽑을 수 있겠지 아 17개 아 여보세요? 만족하셨습니까? 와 역시 신컨 아 아 아닙니다 신컨이라면 노데스레 써야 됩니다 아 근데 초반에 좀 아 뭐가 아쉬웠습니까? 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중에 좀 아쉬웠습니다 아 뭐가 아쉬웠죠 아 근데 역시 아 바인드 바인드가 무슨 킵니까? 바인드가 도대체 바인드 아까 처음에 F4라 말씀드려야 될 거 아 F4가 바인드였습니까? 저는 요 스킬 중에서 바인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네 아 원칭 감사합니다 아 아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V3 아 아 아 하나씩 실력이 늘어나 가는거 같군요 trif 02 으